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8일 현재 시간 5시 30분. 조건 검색시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잡혔던 미래나노텍 오늘 깔끔하게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이 S300은요. 저가에서 잡힙니다.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날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거의 조건 검색식을 정말 약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꽃이 약 3년 전부터 피어났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S300은 그때하고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에요. 검색식은요. 만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데요. 딱 결과적인 것 딱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아무리 만들어봤자 시장을 못 이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든 이 S300은요. 시장을 이겨버립니다.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이 없어요. 다음날 급등주 당일 급등주를 다 잡아주는데요. 지금 이 S300은 끝판왕 중에 완전 끝판왕입니다. S200이 승률이 약 85에서 90이라면 S300은 97%가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안정성이 많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어제 잡혔던 미래나노텍 어제 두개 잡혔거든요. 첫번째가 까나리아바이오 두번째가 미래나노텍이 잡혔는데 미래나노텍 오늘 깔끔하게 수익실험 보고 나왔죠. 자 이거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에도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쓰시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실력이 없다든지 또는 내가 시간이 너무 안난다든지 또는 아무리 해도 수익이 안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그냥 캐치 돌리시라는거에요. 키움에 보면 캐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게 아니라 캐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캐치라는 프로그램이 자동 매수 매도를 다 시켜줍니다. 전자동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조건 검색식을 틀어만 놓으시면 너무너무 편하게 너무너무 편하게 할 수가 있는거죠. 자 미래나노텍 어제 깔끔하게 잡혔구요. 오늘 24,700원까지 수익이 안날라 해도 안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이 검색식은요. 무려 5년전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만들다가 다 포기합니다. 안맞거든요. 자 오늘 조건 검색식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조건 검색식 후기 솔직 담백한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났을거에요. 자 먼저 세로이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이 님보시면 자 69만 7천원 수익 나왔죠. 축하드리구요. 똑같죠. 어제 잡힌거에요. 수익 조아님 60대 어르신이에요. 그냥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리면 돼요. 미래나노텍 55만 7천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동암미녀님 26만 2천원 축하드리구요. BOL님 유엔젤 KTIS 미래나노텍 자 이분이 쓰는게 S200이거든요. 근데 S200도 이래 좋은데 S300은 더 좋아요. 더 안정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만하게 한번 선택해보세요. 한달에 자 한달에 어 예를 들어서 30개가 잡히는데 한달 총 틀어서 8개 손절 또는 20개가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2개 손절 어느걸 하겠습니까? 저는 밑에걸 해야된다 보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S300이 이거라면 S200이 이거라면 S300이 이겁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정말 강요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제가 그냥 추천하는게 아니라 정말 강요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강요추천드려요. 그리고 브래드초이님 열심히 올려주고 계시죠. 23만 8천원 축하드리구요. 갤럭시님 마찬가지입니다. 58만원 수익 축하드리구요. 양상갑부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나노텍 수익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지민님 마찬가지입니다. 37만 2천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빨간우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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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만 5천원 수익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그라포님 마찬가지입니다. 21만 9천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블루레인님 마찬가지입니다. 27만 5천원 다 S300이에요. 그리고 호호마마님 마찬가지입니다. 41만 8천원 장이 안좋아도 수익이 나오는거죠. 빔님 축하드립니다. 까나리아바이오 SCI 평가조금 S200이죠. 300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흐르는강님 마찬가지입니다. 까나리아바이오 AP이송 이거는 어저께 꺼네요. 이거는 어저께 꺼고 우리 전하무정님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 164만 7천원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 돈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빨리 쓰셔야 돼요. 준다고 할 때 쓰셔야 돼요. 한 번만 스타트만 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그리고 컴퓨터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스타트 한 번만 9시 전에만 트시면 돼요. 조건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세요. 010-826-095-415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굉장히 쉽고요. 제가 진짜 강요추천드립니다. 특히 7학년 8학년 6학년 형님들 정말 쓰시면 돼요. 평생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받아 놓으면요. 그냥 매일매일 수익을 뽑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력이 없고 또는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도무지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조건검색식을 쓰시면 됩니다. 조건검색식 쓰시면 돼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조건검색식 정말 강력 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분들은 빨리 연락주세요. 010-826-095-415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такое 순 Ef